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소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남가주에 벌어진 샌버나디노 샌베라디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미 국민 사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총기 사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못 지켜주니 스스로 무장을 했으라도 테러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방어해야 되겠다 총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공포심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Panic Disorder라고 하죠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장애가 있어서 정신도 마비될 정도로 신체도 타격을 입는 공황장애 한국에는 무슨 김구라라는 방송인이 공황장애로 방송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이경규, 김장훈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알았다 그런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 40만 내지 60만 명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미국도 수가 상당하겠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다음의 현상 중에 한 네 가지 이상의 현상이 자기에게 있으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 두근건이거나 너무 빨라지는 그런 현상 또 평상시와 달리 땀이 많이 나게 되는 현상 손이나 발이나 몸이 떨리는 현상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생길 때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때 매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할 때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비현실적인 느낌 또는 이인증이 생길 때 이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증상이란 뜻입니다 이인증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자아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실감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닌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공황장애를 의심해 범직하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권고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일들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앞날에 짙게 먹구름처럼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섯 가지 처방책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사절에 나오죠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누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기로서니 어떻게 사람 감정에다가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 영역, 행동의 영역에는 명령이 떨어지겠지만 감정에다 대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에다 대고는 명령을 못하죠 정년기에 도달한 아들, 딸이 있는데 좀 제발 좀 선 좀 보고 나가서 만난 사람 너 좀 그리워해라 그 사람 좀 사모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감정에다 대고는 명령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뜻은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를 바로 설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통상 사람들이 뭘로 기뻐하는가? 수입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자들은 골프 비거리가 길어지면 아주 기뻐집니다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 기뻐집니다 뭔가 오랫도록 간절히 바라던 것이 성취될 때 소원성취가 기쁨을 갖게 해주죠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들은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자극과 흥분에 가까워요 기쁨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의 교류, 교통, 사김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손주를 처음 얻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아이가 눈이 딱 맞춰지는 순간 방긋 웃죠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방긋 웃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모비를 바라보면서 울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만날 때 그 만남, 교제, 사김, 교류, 교통 가운데서 기쁨이 생겨나요 아무리 집안이 경제 형편이 나아져서 윤택한 삶을 살아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 막혀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부모와 자식 간의 더 이상 부자지 간의 교류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정말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김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일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와 사김을 통한 기쁨도 귀중하겠으나 그 기쁨이 영속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사별을 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상실감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김 그 사김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사람은 변하죠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정의 영역이 다 되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거를 바로 설정하고 살라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신앙의 최고봉하고 신약 신앙의 최고봉이 있다면 구약은 하박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모든 외적인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 있질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건 정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신약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삶이 심드렁해집니다 신명이 나질 않아요 일을 해도 별로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리면 그 인생의 길도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내 죄로 인해서 불화 관계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돼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고 내 마음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째로 기뻐하라 둘째로 관용하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너의 관용을 이 샌 버나리노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 트럼프가 앞으로 당분간 모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 이런 주장을 폈다가 아주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미국 시민들로부터 심지어 유럽 시민들로부터 야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건 막말이다 만일 도널 트럼프의 그런 논리 연장선상에 계속 나가면 어떤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살려둬서는 안 될 인종들이니까 씨를 말리자 홀로커스트 나치 히틀러치아에서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테크에서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의 다른 미국 대학생들을 죽여버렸어요 만일 그 당시 어떤 미국 정치인이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모든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민들의 미국 생활을 다 금지하자 만일 그런 주장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지 도널 트럼프가 자기가 미국인이고 자기가 백인이라고 그렇게 다른 인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가한다면 그건 정말 막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를 하고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 아니에요 관용?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이 되시겠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소위 말하는 세노포비아 외국인 외인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관용을 받아서 사는 자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나를 처치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대로 다 내게 갚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10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관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관용을 받은 너도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라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길 관용하라 하는 겁니다 셋째로 기도하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하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해요 누구나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염려에 치고 눌려서 쓰러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사는가 그것은 중대한 차이죠 내 짐을 요아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으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의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혼자 홀로 그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며 가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근심 걱정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힘으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좀 대신 맡아주세요 아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지금 모든 일에 설마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실까 또 이런 일까지 정말 시시콜콜 아뢰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걱정 말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눌리면 즉각 그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뜻은 우리 지각을 우리 언더스탠딩을 우리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보초를 서듯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바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뛰쳐나가면 세상의 광야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초를 서듯 지켜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넷째로 생각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문장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생각하랍니다 그 앞에 나온 것은 전부 생각하라의 목적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윈도 그러한 즉 하는 말씀대로 결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자기 감정도 영향을 받고 자기 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계속 육신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하고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혼도 육체도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대체 영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생각하라 목적어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 기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그 말씀이 가져주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식이 말씀에서 이탈해버리면 내 마음을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마구 제비로 유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눈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될 텐데 내 의지력과 결심으로 마음이 잘 지키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유행과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싫어 그러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력으로 내 마음을 다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깨어 자꾸 그 평안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려 하지만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 마음의 두려움을 그리고 죄악된 욕망을 넣어주려는 간악한 마귀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란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지키라 다섯 번째로 행하라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행하라 뭘 행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환란도 화액도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전도서 8장 5절의 약속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기들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섯 가지 말씀의 처방책 첫째로 기뻐하라 둘째로 관용하라 셋째로 기도하라 넷째로 생각하라 다섯째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말씀을 잊고 제디 욕망을 따라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디의 마음과 삶 속에 보내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